한국과 세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 개발 관계자들은 큰 마음으로 하는 원조와 중국의 빗더들 대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킹 작전이 확대되면서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맥커리 아시아 지역 CEO는 일본의 분할 기회에 대해 매우 흥분되고 있다 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기술에 초점을 맞출 것이지만 정책은 허접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미 해군 장관은 국내 조선업 부흥을 위해 아시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 개발 관계자 큰 마음으로 하는 원조와 중국 빗더들 대조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미국 개발 원조 관리자들은 미국을 관대하고 비즈니스에 열려있는 나라로 소개하여 중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대항하고자 한다. 2019년에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를 재정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dfc의 나즈 엘카티브는 비즈니스에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dfc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제개발국 usaid의 마이클 시퍼는 usaid의 원조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기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 이익을 위한 관계의 예로 한국을 들었다. 중국이 해킹 작전을 확대함에 따라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ny타임즈 최근 공개된 중국 해킹 도구에 대한 폭로는 베이징의 컴퓨터 침투 캠페인의 규모와 신생 시스템의 취약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제한 노력을 무시하며 광범위한 해킹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기업과 계약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fbi 이사 크리스토퍼 a 레이에 따르면 중국의 해킹 프로그램은 이제 모든 주요 국가를 합친 것보다도 크다. 중국은 이러한 수치적 우위를 아이순 아이선 과 같은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구축해왔으며 이 기업은 한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 등을 대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다. 맥커리 아시아 지역 ceo는 일본의 분할 기회에 대해 매우 흥분되고 있다고 말했다. 니케이 아시아 중국이 기술에 초점을 맞출 것이지만 정책은 허접하게 처리할 것이니요. 사우스 차이나 모어닝 포스트 다음 달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은 고전적인 산업이나 지방정부에 대한 대규모 구제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적다. 중국은 지리적 경쟁을 위한 기술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올해의 gdp 성장률은 중간 단일 숫자로 예상된다. 주택 버블의 수그러들음으로 인해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베이징은 이번에는 문제에 돈을 투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중국 정부는 국내 기업에 의존하고 사설 기업을 육성하여 성장을 이끌 것이다. 미 해군 장관. 국내 조선업 부흥을 위해 아시아를 바라봅니다. 블룸버그. 미 해군 장관인 카를로스 델토로는 국내 조선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국회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과 해외로부터 투자를 촉구했다. 델토로는 중국과의 경쟁의 경제적 안보적 의미를 강조하며 미국이 1980년대에 조선업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작은 조선소에서의 조선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 조선업 시장의 거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0.13%에 그치고 있다. 델토로는 또한 예산 초과나 지연을 초래하는 계약업체들을 비판하며 책임을 져야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켈러가 피츠버그 파이렛츠 투수로서 가장 큰 계약을 받았으며 매치는 올스타 우한 투수생가를 중단시켰습니다.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피츠버그 파이렛츠 투수 미치 켈러는 5년 7,700만 달러의 계약에 서명하여 파이렛츠 투수로서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3년에는 내셔널리그 올스타로 선정된 켈러는 피츠버그의 연속 두 번째 개막전 선발 투수로 예상됩니다. 한편 뉴욕 매치의 우한 코다이 생가는 어깨 부상으로 시즌 개막을 놓칠 가능성이 높으며 복고 일정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생가는 일본에서 11시즌을 던진 후 매치와 5년 7,5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두 번째 시즌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최대 병원들이 의사들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ABC 한국의 수련의사들에 의한 3일간의 대규모 파업으로 인해 응급실이 환자를 거절하고 전국적으로 수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거의 2, 3에 해당하는 젊은 의사들의 입원 시위로 인해 병원들은 환자를 거절하고 수술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계획에 항의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충분한 의사가 있다며 정부는 학생 모집 전에 급여를 인상하고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또 다른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카너미스트 2월 25일에 예정된 벨라루스의 의회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벨라루스 독재자 알렉산더 루카션코는 정치적 반대에 대해 탄압하고 있다. 2020년 선거 이후로 정치적 동기로 1,430명이 구금되었으며 35명의 기자가 구금되어 있다. 루카션코는 또한 망명 벨라루스인들을 대상으로 시민권을 박탈하고 여권 갱신을 거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루카션코는 러시아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크렘린은 지난해 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15억 달러를 대출해 주었다. 이 두 나라는 이제 극단주의자 목록을 통합하고 경제 및 군사 전략을 통합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푸틴은 김정은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했습니다. 야후 US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북한 김정은 국가주석에게 고급 러시아 제작 아우루스 세단을 선물로 주어 두 나라 간 관계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교환은 양국 모두 국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갈등 이후 상호 지원을 보여준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선물은 남한 외교부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고급 차량 공급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교환은 푸틴과 김사희의 동지애를 보여주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드락은 미국의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위협하고 있다. 니케이 아시아 미국은 북태평양 섬나라들과의 자유연합협접종 COFA에 대한 약속된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대한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 COFA는 미군이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면서도 섬나라들이 미국 동의 없이 다른 나라와 방어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는 역할을 한다.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섬나라들은 대체 후원자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는 미군의 이 지역에서의 우위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왜 컴퓨터 칩 제조가 새로운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되었는지 블룸버그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전기차 및 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의 필수적인 칩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들 사이에서 전장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으로의 칩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자체 칩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한편 유럽과 미국은 동아시아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칩 생산을 자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큰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좀비 사슴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을까요? 야후 US 연구자들은 만성낭비병, 일명 좀비 사슴병의 증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간이 이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프리온 질병의 한 종류로 현재 사슴, 엘크, 레인디어, 시카사슴 및 무스에서 발견됩니다. 아직까지 인간에게 전파된 사례는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이 질병을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광우병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질병이 인간이나 생산동물에 전파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관들이 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전파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변종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젠데이아의 든 파트2 프레스 투어를 위한 패션 선택은 우주적입니다. 그녀의 최고의 룩을 확인하세요. 야후 US 젠데이아는 영화 둔 파트2의 국제 프레스 투어에서 대담한 패션 선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배우는 토리 시조와 버테이거 베네터의 맞춤 디자인뿐만 아니라 에일레어와 루이스 비탄의 드레스를 포함한 다양한 디자이너 의상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또한 1995년 류글러 보디수트로도 주목을 받았는데 이 의상은 이전에 레드카페2에서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젠데이아의 패션 선택은 창의성과 독창성으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와 공화당과의 싸움을 고조시키면서 권력의 공격적인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CNN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에서 이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의 저항에 대응하며 자신의 권위 있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전략은 대부분 카메라 앞이 아닌 기부 행사와 공개 행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몇 일 동안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승인하지 않는 것과 도널드 트럼프가 알렉세이 나발니, 블라디미르, 푸틴의 주요 비평가의 사망에 대해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성인들은 남성과 여성이 가족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야후 US 최근 퓨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대다수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 가족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홍콩,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에서 실시된 이 조사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돈을 벌기 위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주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더 강했다. 베트남, 홍콩, 일본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어린이 돌봄과 노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주요 책임은 여성이 져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약간 더 강했다. 또한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여부에 따라 의견이 달랐는데 젊은 성인들,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개인들,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공동 책임의 아이디어를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최고의 거주지인 미라의 레지던스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여섯 번째 박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미국의 개발원조 관계자들이 중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항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미국을 관대하고 비즈니스에 열려있는 나라로 소개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대항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해킹 작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광범위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커리 아시아 지역 CEO가 일본의 분할 기회에 대해 흥분하고 있다고 밝힌 이야기도 있습니다. 맥커리는 일본 기업들이 자산을 분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중국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로는 중국이 기술에 초점을 맞출 것이지만 정책은 처리가 허접하며 일본의 분할 기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은 미 해군 장관이 국내 조선업 부흥을 위해 아시아를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업의 부흥을 위해 미 해군 장관이 추가 자금 지원과 해외 투자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경제적 안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속으로 들어가 보면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투수 미치 켈러가 파이리츠 투수로서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매치의 우한 코다이생가는 어깨 부상으로 시즌 개막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들은 응급실을 폐쇄하고 수술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벨라루스의 알렉산더 루카션코 독재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 반대에 대해 탄압하고 있으며 망명 벨라루스인들을 대상으로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북한 김정은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환은 양국 모두 국제 제재를 받고 있으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대한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칩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좀비 사슴병치라는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질병은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프리온 질병의 한 종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성 배우 젠데이아의 패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영화 든 파트2의 국제 프레스 투어에서 대담한 패션 선택을 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세계의 다양한 상황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은 매우 흥미로우며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신가요? 함께 토론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6도 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육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의사결정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육도 팀은 경험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교양이 있는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육도 브리프를 여러분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육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메일로 육도 브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